어서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삽니다. 오늘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처음으로 줌으로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찬양불은 우리 찬양대팀 한 20여 명 이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내가 보고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연결 깨어서 가급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잡으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언약신앙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도 모여서 허리두기 하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또 줌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되는 모습 보면서 또 설교하게 되니까 또 감사합니다. WRC도 온라인 줌으로 그렇게 진행했지만은 환경은 다 나라별로 다 달라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이 똑같이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 살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작품을 만드는 참된 성공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식 기도 시간에 민수기설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한 이후에 이제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할 때 다시 말해 예체질 그 예체질을 벗어나야 새로운 땅 가난 땅을 정보하게 되는데 그 가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면서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훈련 과정이 영적 과정으로 거듭나는 훈련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 주십시오 나를 2, 3, 7 나라 살리는 세인 받게 주십시오 세계보험에 세인 받게 주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체질 안 바뀌면 설 수가 없어요 체질 그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에 살아왔던 그 불신자 때 그 체질들 그 종교생활 할 때 가했던 그 체질들 그 세상 살면서 가진 세상적인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체질들 완전히 이제는 예수 믿고 언약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와 믿음 좋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왜? 중심을 보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민숙이 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 체질만 바뀌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세요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가족들 모두 다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로 가난 땅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질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가네스바네아라는 현장에까지 갔어요 출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가네스바네아에서 가난 땅이 보여요 불과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난 땅이 보여요 이야 저 가난 땅 적과 꿀이라는 저 가난 땅 가난 땅 입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나와버려요 열두 정탐꾼이 갔다니 와서 완전히 불신앙 분위기를 확 다 바뀌어버려요 결국은 몇 시간이면 당도할 가난 땅을 이 불신앙 분위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분위기 때문에 가난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래가지고는 들어가도 소용없다 절대 칠족속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불신앙 상태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돌립니다 40년 4년도 아니요 40년을 돌려요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이 체질 안 바뀌면 가난 땅 들어가서 하나님 은약 성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를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 있는데 응답하기 직전인데 또 불신앙해서 또 놓치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라고 다 준비됐는데 또 불신앙이 들어와 남편 통해 아내 통해 자식을 통해서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안 돼 돈 돈 돈 돈 부신앙 또 돌아 똥담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난 입성을 할 때 은약괴를 따라서 진군했습니다 은약괴 은약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약괴를 메고 진행하면서 가난한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가르쳐서 은약괴를 따르는 은약괴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약괴 신앙 그런데 은약괴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 식계명이야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 새긴 식계명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였어요 어떻게 은약괴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은약괴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살고 죽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성공 실패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의 의미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은약괴 안에 넣어라 그랬어요 광장 40년 생활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가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예체질 이 삶을 완전 갱신 개혁하라는 영적 의미로 이 지팡이 늘어난 거예요 더 이상 과거 조상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 은약괴 신앙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결정적인 문제는 은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약을 놓치고 뭐요 은약괴 은약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안 보고 은약괴 박스 은약괴 은약신앙이 아니라 은약괴 신앙 형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삼일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명이 죽는 참패를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전투에 진 이유를 분석해서 왜 우리가 전투에 졌을까 분석했는데 여호와의 은약괴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신로에 있는 은약괴를 그렇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져왔습니다 은약괴를 오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기가 충천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어진 블레셋 전쟁을 전투가 부러졌는데 이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대패를 했어요 무려 3만명이 전사했습니다 자 은약괴는 뺏겨버렸어요 은약괴를 가져왔던 홈리와 비나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은약괴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키면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약 하나님의 은약 은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은약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했던 말씀을 얼마나 삶속에 가지고 적용하고 사느냐 아니면 예배만 보고 가 듣고 말아 노트만 적어놨어 삶속에 아무 영향 못 입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대패하지요 은약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은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 핵심도 본절이 뭐냐 은약이에요 영적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 말씀을 미리 잡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누릴 수밖에 없어 성취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은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려요 은약 가진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첫대로 초점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신고하고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은약 신앙을 해보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서시는 24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입니다 자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의 모든 지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서되 레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서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박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잃고 주력을 해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붓기둥 구림기둥으로 홍해를 가려고 여리구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요단을 가르면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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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보여왔음에 서도 사사 끙끙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전의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1당의 반역의 사건이 나요 고라 1당의 반역 사건이 나요 고라는요 원래 레위 자손이요 레위 자손인데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 고라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과 이 옮기는 일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은 오직 고압 자손만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고라가 바로 고압 자손이에요 고압 자손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체력이 있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막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구름 기둥 가다 서면 또 성막 짚고 옮기면 또 뜯고 짚고 뜯고 짚고 뜯고 성막 세우는 것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것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레위 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왜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 자식 그 아들들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못해요 레위 자손인데도 고라는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고 왜 모세만 치고 지도자냐 40년 동안 그럴듯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모세는 친형제예요 너 형제 둘 다 해먹냐 40년 동안 그래서 이 고라가 반란에 익힙니다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레위 중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브엔의 자손 엘리아비 아들 다람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진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란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외되어 있었던 르벤 르벤 지파 출신들과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이 아주 뛰어난 이 지휘관들이 250명 그들을 모았어요 워낙 이듯이 뛰어나니까 그 일을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아니냐 너희들만 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잖아요 말이 똑같은 존재인데 왜 너희들만 최고 지도자리에 사침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 의지하냐 그럴 듯한 반력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동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라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쳤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되려고 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한 직분이에요 그들이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어온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심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고라는 이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걸 못 본 거요 이걸 못 보니까 계속 생각이 뭐냐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상식 세상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계속 세상 방법 인본주의에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면요 나타난 특징이 뭐냐 영적 분비력이 없어집니다 세상 상식과 잣대를 가지고 영적 분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 보입니다 세상 기준입니다 자기 사는 수준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결국 고라일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가 모두 멸망합니다 고라일 땅은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 닭집을 넣어버려요 갑자기 땅을 갈라 지진을 내가지고 싹 다 빠져 죽게 매장 시켜버렸어요 또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그 분위기 따라서 그 항로에 불을 가지다가 분양했던 250명 지휘관들 여호와께서 불로 다 태워 죽어버렸어요 불로 태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일부 백성들 중에 이런 고라한 무리들은 무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막 죽어간대도 깨닫지를 못해도 못 깨달아 그 모세 아론을 계속해서 원망을 계속 또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열병으로 코로나19에 남고 다니요 하나님이 그냥 연병을 일으켜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약도 없는데 막 죽어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연병 이 연병을 좀 거두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어졌어요 그때 죽은 숫자가 14,700명이라고 나와있어요 14,700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칫 고라와 같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당을 지어요 통하는 사람까지 인본주의 완전히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뭐 해서 딴짓합니다 인본주의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원리 하면요 다수결의 원칙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구체화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온 의사결정 방법으로 정치적 대립의 결말을 그렇게 짓는 방법이죠 다수의 의사가 꼭 옳다고나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세상 중에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삶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이 있다 그 말이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휘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의식조사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과시키자 응답자가 88.5%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88.5%면 대다수예요 차별금지법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을 명분으로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동성애자 트랜젠드 그 다음에 성소수자 부도덕한 행위에 마치 이것을 법적 허용을 해버리는 우리나라는요 에이저 환자들의 천국이에요 에이저 걸리면 국가가 싹 다 해줍니다 에이저 환자 돈 10원도 안 받고 세금으로 완전히 다 해줍니다 전부 다 해줍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최고로 잘해줍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에이저 걸리면 다 해줍니다 이거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동성애 단호하게 금하고 있어요 다수의 결정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약한데 불쌍한데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고라와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영직 서밋들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은약의 희생입니다 8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일렸더라 하룰밤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 열두 지파 지도자들로부터 열두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거기에 다 쓰게 하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서 은약 정거기 앞에 딱 놔놨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는 사기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지팡이는 뭘 말하느냐 권위를 권위의 상징이에요 지팡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지팡이를 가져다가 은약계 정거기 앞에 놓고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매져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팡이 아시잖아요 지팡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지팡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분도 없고 딱딱하게 더 이상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팡인데 이런 지팡이 사기 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진 세도자의 권위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이상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기를 시대에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언약계 벚궤라고도 하죠 벚궤하는 이 전국의 안에 보완하게 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표정으로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교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 도전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도전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죄종에 도전한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보통 간대에 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던 기관 모든 부서에 세우신 전도사님들 죄종들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들고 떨림으로 대하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 집안의 아들이 목사가 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에도 말을 또 심지어 놓지도 않습니다 목사되는 순간부터 아 주의 종이구나 자기 아들인데 어릴 때 같이 살아가고 같은 동네에 있다가도 같이 같이 신나게 장난치고 놀았는데 이쪽으로 전도사 되는 순간 주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장노들이 그래요 신앙 있는 장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함부로 입에서 오르내리는 짓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원 주의 종 아론과 이 모세에게 도전했다면 그것을 못하게끔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높이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유 붙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요 장식 3장 6장 11장에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이름 자기 자리 자기 주장 자기 자기 아직도 장식 3장에 빠지는 사람 이겁니다 이거 고라자순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러 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누리고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뭔가 특별히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리는 삶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고만 해서 누리고 사느냐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순중하고 말씀에 순중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 형통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말씀시키는 대로 순중한 것밖에 없어요 순중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때 이때 재창조의 역사 세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창조의 응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라는 말씀이 특별히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유일하게 죽은 상태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은 죽은 상태 지팡이 막대기가 무슨 그게 살인하고 열매를 맺습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데 생명의 열매 순중하면 이런 응답받는다니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부활과 소통되는 예포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죽은 자 살아난 이 생명의 부활 영생을 여기서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순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생명이 들어간 자는 뭐가요? 꿈이 돋고 생명이 들어가면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제창조 영담 계속해서 말씀에 순중하는 자예요 생명이 들어간 자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씨가 들어가니까 열매맺게 돼 있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 요즘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금 마스크 판매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일단 뭐요? 1차적인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하면 감염병을 85% 그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실제 마스크를 쓴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그 피해가 천지차입니다 초기에 마스크에 대한 무감각했던 이 미국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의 확산이 확 퍼졌습니다 초기에 마스크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만큼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크지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턱스크라고 일명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또 걸려놓고 답답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코를 내놓고 턱에 또 걸쳐나 마스크를 써야되는데 마스크를 써는 이유가 뭐요? 이 감염이잖아요 감염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호흡기로 들어가죠 호흡기로 코를 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는데 이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턱 입 바이소가 다 침대버립니다 순화만하지요 마스크를 쓸 때는 코 입을 확실히 가려줘야 돼요 그런데 꼭 비딱을 타는 비딱쟁이들 있어요 마스크가 무슨 패션인 것처럼 폼 잡고 턱 걸쳐놓고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턱스크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 100%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기준대로 자기 편리대로 대충 그냥 받아들여요 대충 이렇게 되면 뭐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나는 예배 드리는데 응답을 못 받냐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냐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늘 재창조하고 무슨 새로운 난 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지루한 인생을 살까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왜 힘든 인생을 사느냐 왜 나는 교회가 안 알아주냐 나를 턱스크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고 다 똑같이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체크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정말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느냐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 줌으로 오랜만에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너무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니까 이렇게 줌을 통해 화면을 통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제가 행복하네요 의자만 쳐다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희설을 갖춰준 우리 방송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원과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 그 이유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순종 신앙사고를 하면서요 무슨 갈등이 있다 뭐가 내가 답답하다 그거는요 점검 빨리 해야 됩니다 고집 피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시키들 하면 여러분은 그냥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순종하면 따라서 하세요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를 가집시다 절대 순종의 말씀에 절대 질문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왜 라고 하는 왜 어떻게 십자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런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더더구나 예원교회는 오직 복음이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이 고민만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뇌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절대 응답의 자유로 나가는 정말 은약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 가족들 오늘 온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줌으로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밤이 깊은 이 시간에도 은혜 받겠다고 심리학 기도에 온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중심 보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약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절대 이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주님의 잘받긴 모처럼 참으로 신비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적 가난 땅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순종하는 자들 다 되어져서 그런 응답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글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렬 역사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적인 이 순종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들을 받아 누리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들과 사회 후에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모든 성교사들 해외지에 살아가는 모든 협력 성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급은 영혼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